오늘의 메뉴 싸우불닭 빨리 끓여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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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왜 이렇게 좋겠지? 삽고양기가 도착했다 소주 기억하는거야? 쫌감한 우리들의 친구 우리 둘이 국방맨 우리 둘이 끝내주는 우리 국방맨 뭐가 끝내준대?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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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반반 치킨 한반가루에 먹는다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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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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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올리지 않아도 돼? 근데 땡겼으면 좋겠는데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바지는 레깅스 녹음기 켜줘 높이 맞춰야 돼 응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바지는 좋아 안녕하세용 드디어 저희의 여름 잠옷이 나왔습니다 첫 반팔 아니 박수 쳐주셔야죠 흐흐흐흫 그래서 잠옷이 총 4종류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먹방은 그 겸사 핑계핑계로 4번을 먹을 거고요 첫 번째 잠옷입니다 오우 잠옷 핑계로 4가지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해 3. 갈릭 치즈 갈릭 치즈 젤 맛인데 내가 치즈 좋아해서 그런가? 잠옷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제 비로소 이런 컬러구요 얘는 포도주가 잠옷이에요 포도 색깔 이걸로 잠옷 촬영 찍어야 돼서 근데 이걸로 먹방도 찍어야 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샘플이거든요 한 방울 묻으면 이렇게 해야 돼 딱 하나만 뽑아주시는 거라가지고 촬영용으로 최대한 조심히 먹었는데도 그러네 괜찮을 거예요 여기 한번 닦아주세요 자 다음 음식 기대되시죠? 역시 라면 하나만 뽑은 게다가 먹었네 이 친구는 나도 좋아하지 않못이에요 내가 그럴 줄 알고 앞에 나가 있었지 내가 그럴 줄 알고 완벽하게 말았지 나 투스프레스 이리이리 냈네 이리이리 냈어? 거태기가 빠지네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여러분 이건 색깔도 너무 잘 맞지 마치 내가 만든 케이크처럼 맛있겠다 행복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게 생각 제일 행복해요 아 이렇게 먹고 저녁에 샐러드 먹지만 그래도 좋아요 응 그렇게 먹고 샐러드를 또 먹은 게 도심인 줄 알아요 저녁 먹어야지 대단하구만요 요거 후기 때문에 시킨 거야 먹어 보고 싶어서 먹어보고 싶어서 먹고 싶어서 오우 오우 맛있겠는데 짠 아 맛있겠다 얼른 먹자 짠 그리고 이번에 잠옷은 원피스 잠옷입니다 이 뭐라고 하죠? 카라 카라가 좀 더 크고요 팔도 조금 더 내려오고 어쨌든 빨리 먹어 볼게요 배고파 그리고 페라멜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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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는 아까 그 원피스 노랑 버전입니다. 노랑색 잠옷을 입었는데 노랑색 엑소런트를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겠다. 뜨거워. 수박이랑 토마토 사고 산책해가요. 그냥 그렇다고요. 이거? 장미인가 이것도? 장미 것 아닌가? 뭔가 가시 있고 덩푸린지. 장미야. 날씨 너무 좋아서 기분 좋다. 그치? 수박이 엄청 맛있어 보여가지고 수박을 샀는데 토마토도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토도 사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셨거든요. 근데 알고보니 수박이 반 통에 2만 2천원 짜리였어. 2만 천원 짜리였어. 얼마 어쩐지 근데 사장님이 이거 수박 진짜 맛있다고 근데 일반 수박이 아니야. 약간 까만 수박이야. 그래서 특별 수박이었어요. 그래서 한 통에 4만 2천원이고 반 통에 2만 2천원 짜리인데 진짜 사장님이 강추하신다고 해서 근데 거기가 과일이 다 맛있게 생겼더라고. 머리통만한 꽃이다. 진짜 예쁘다. 아니 이제 이 날씨도 얼마 안가. 이거 한 3주 4주 지나다 이제 더워? 아유 6월까지는 좋아. 그랴? 6월 이제 마일 슬슬 7월 넘어가면서부터 아유 그때부터 어차피 배 나와서 못 나와. 못 나와. 이래놓고 열심히 나오겠지? 생일이 나올 것 같아. 배빨이 더는 아닌가. 맞아. 노란색 장미야. 너무 철이다 철은. 너무 예뻐. 오 예쁘다. 모르게. 수박. 수박이 왔어요. 토마토는 내일 먹을 거고요. 와 오빠 무거웠겠다. 응. 어떻게 잘라야 되지? 냄새가 너무 좋은데? 아 수박. 수분할 때 너무 행복해. 갑자기 입떡할 때 수박 먹었던 거 생각난다. 그 맛없는 겨울 수박. 내가 흔들게 사왔어. 근데 그런데도 맛있었어. 참 나. 그때. 아니 그때 그거 없었으면 못 살았어. 그 야시장 있는데.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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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달아. 아 진짜 근데 요 몇 년간 먹은 수박전이 제일 맛인데. 최근에 수박 성북률이 좀 낮았어. 수박. 수박 점점 맛있어지는 느낌은 아니긴 한데. 딸기는 점점 맛있어지는 느낌. 딸기는. 다시 슬픈. 뭐 구워. 둘 다. 아고. 뭐하는. 손질의 달인이네요? 음. 응. 우이. 우이. 거의 다. 으아. 응. 넉. 멍. authorities. 하이. 나. 아 ourselves 장바구아 당원에 나혼자 생각이 잘 거란 그 시간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집에서 삶은 comercial이나 사이다 yle дел 그냥 챙겨가지고 가면은 끝이죠 앞에서 먹었을 때 겉팍시켰다 이게 드디어 왔어 이게 뭐냐면 입만 나오는 리얼사운드 ASMR 먹방러 분들이 드시는 거거든? 내가 이거 너무 먹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거 검색해서 살 수 있더라고 그래서 사봤어요 근데 이게 복불복이래 깨져서 오는 것도 있고 안 깨져서 오는 것도 있거든? 우리 건 과연 어떻게 왔을지 일단 실패입니다 첫 번째 거 그다음 두 번째 거 사는 것들만 모아야 될 수도 있어 아 하는 게 싫어 오 얘는 많이 살았어요 그다음 세 번째 아 많이 죽었어요 이게 냉장 보관처럼 생겼는데 아닌가 봐 아 그래요? 다음 어? 얘는 많이 살았어 이거 그러면 그 ASMR 먹방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사겠다 먹어봐야지 아 이거 뭐야? 마시멜로 조용히 해봐 ASMR 오빠 하나 먹어봐 맛도리야? 되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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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그치? 어릴 때 먹는데 불량식품은 아니고 아무튼 어렸을 때 나온 과자 같아 아무튼 어렸을 때 나온 과자 같아 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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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실까? 아니다 하얀 거 하얀 거? 까만 소리 맛있다 음 까만 게 쇼코가 제일 덜 달아서 이 안에 마시멜로 크림이랑 잘 어울려요 향이 좋아 응 향이 좋아 음 이거 먹방 해야지 와 이거 근데 많이 먹기 힘들겠는데 음 그럴 거 같아 와 이거 먹으니까 이거 너무 먹고 싶다 티코 하나 드릴 넙 티코가 덜 달아요 아이스크림이랑 티코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바로 먹으면 안 되고 좀 기다렸다가 살짝 녹은 다음에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에 크림이 살짝 아이스크림이 녹으면서 초코가 바삭 시키는 맛이 나요 일단 말짜만 애들 중심으로 말짜만 애들 중심으로 근데 말짜만 애들이 별로 없어 ㅋㅋ 차는 먹었네? 아니 나는 아이스크림 중에 허허 음 음 음 음 음 아 카레가루 바직 올리브 얼마나 마실게요? 오늘의 샐러드 아주 독특한 스타일 상추 샐러드이기 때문에 한식으로 간장, 식초, 후추 이런 거 넣고요 여기다가 엄마표 김치까지 넣어둘 겁니다 그리고 양념통을 해줘 그러나 타르르 한식까지 넣어내 내가 할 거야 이의 콩샐러드 아주 건강식이에요 너무 맛있겠는데요? 맛있겠지? 내가 한 번 할 말이야 잘했다 이 말이야 아 거기다 올리는 거야? 맛있겠지? 안 터진 소세지 하나 내가 해놨거든? 우리 기미 안 터진 거 하이라이트 아니야? 와우 와우 찢었다 와 레스토랑 같아 오빠 잘했다 요리를 헤헤 많이 먹어 잘 먹겠습니다 비주얼이 이상해 근데 이거 뭐야 이게? 귀디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 거야 친구롭게 생겼어 콩무스 같은 거 약간 상큼한 맛이 나요 멀쩍하고 말이야 피클같이 럭 그치? 응 근데 갑자기 등갈비 소금국이 어디서 구웠어? 그냥 잘했다 나 응 잘했네 네 간장조인데? 오늘 케첩에 찍어 먹어 안 찍어도 되는데? 이거 완전 다이어트 돼? 완전 오늘 좀 건강식으로 먹어도 돼 왜냐면 내일 잠옥 상세페이지 촬영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부으면 안 되거든요 다이어트는 할 수는 없지만 짠 거는 피할 수 있지 응 여기다가 토마토를 먹으면 붓기가 싹 빠져요 이게 이렇게 큰 거든 좀 맛있어 엄청 맛있어 맛있어 근데 이 소세지 비주얼 너무 예뻐서 밥이랑 먹고 싶어져요 너무 예쁘지 않아? 되게 비싼 주식 먹으러 온 거 같아 응 맛도 아주 좋아 난 내일 촬영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도 저도 그때도 걱정했는데 내일도 걱정돼 근데 그때 결과적으로 잘 했잖아 그때도 그래도 사람 많았잖아 응 이번에 우리 둘이서 해야 돼 다행이 가능할 것인가 그래 다들 생각나게 줄게 뭐 아쉬워지지 이거 재밌게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뭐 아쉬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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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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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김치말이? 응. 김치말이도 여기 굉장히 유명하대. 불고기? 그리고 여기 두 개? 좋아. 좋아. 이게 김치말이. 이게 평양병.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어때?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음. 딱 잘해. 그리고 향이 특이하지? 맛있다. 약간 이것도. 우와. 맛있어. 이 김치말이. 밥이 들어있어요. 밥.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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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살짝 참기름 향이 너무 좋아. 먹어볼래? 응. 바꿔 먹어보자. 에밀리 형이 매우 쎄. 맛있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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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밀리 형이 아주 쎄다. 맛있어. 진짜 김치말이가 더 맛있는데? 응. 이 김치말이 다섯인데. 근데 김치 동치미 맛이 많이 안나고 참기름이 진짜 말 그대로 평양냉면 김치맛이고 싶어. 그치? 육수 맛이 많이 나. 응. 고기 얹어서. 응. 근데 여기도 양지국. 너무 잘 어울려. 와 맛있다. 우레옥 맛있네. 마늘에 냉장을 다시. 좋아. 맛있다. 오. 오.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렸어요. 하하 저녁으로 komma 후주 이제 먹방의 음식이 너무 맛있엉 잘 먹겠습니다. 오빠 내가 당면도 넣었어. 잘했어. 당면이 있었어. 응 당면. 이거 엄마가 갈비찜에다 줬어요. 그거 봤다. 3M 투명 테이프 같이 생겼다. 여러분 감기의 대착에 걸려버렸어요. 어제부터 감기 기운 했더니만 목소리 나갔죠? 뭘 이렇게 신났어. 이 잠옷을 입었기 때문. 아 그렇구나. 이제 촬영이 끝나서 입을 수 있어요. 그렇구나 이제 일상 영어로 입을 수 있구나. 네 그동안 못 입었거든요. 촬영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감기 걸렸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갈비찜을 세들고 만들어가지고 단순간에 한 번에 딱 갖다 주셨어요. 음 맛있어. 엄청 잘 익었다. 응. 이거 먹어봐 매콤 갈비찜 안 매콤하고 맛있어. 엄마가 매콤 갈비찜 버전을 먹거든요. 매콤 버전을 먹어봐야지. 음 맛있어? 음 소야미. 와 진짜 커. 이거 먹고 감기 싹 낫는 거야 포도야? 싹 낫는 거야. 음 맛있지? 음. 제가 이 갈비찜 언제부터 먹고 싶었냐면 그때 이떻 해가지고 엄마가 설날에 갈비찜 해놓고 못 먹었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부터 제가 리스트로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 먹어봐. 무다 무. 이거 먹고 기절할 뻔했어. 음. 발가락 완전 꼬불어졌다. 꿀나게 맛있지? 어. 난 무가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진짜 맛있지? 엄마가 깜깜해졌어. 무가 무지 맛있네. 난 이제 엄마님들 등갈비찜도 먹었고 엄마 뼈 갈비찜도 먹었고 언니들이랑 쿠쿠부도 갖고 오빠랑 갓댄스시리도 갖고 입도 그 호텔 끝났다 이제. 후원 벽혈에서 끝났어? 응. 혜님 아직 남아있지? 뭐? 내가 다음 주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다는 호텔 뷔펠 예약할 때. 예약. 요즘 떠오른데 거기서. 제일 맛있대. 다음 주에 저희 결혼기념일이거든요. 근데 결혼기념일 전 3,100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까 고민하다가 요즘에 서울에서 최고 핫한 뷔페가 있대요. 이름이 플레이버즈. 플레이버스. 플레이버즈 S. 플레이버즈. 플레이버스. 플레이버스. 수워. 플레이버스. 맛있어. 그 다음 내가 완전 사랑하는 엄마표 두부조림. 내가 왕년에 좋아하던 두부조림이야. 엄마 두부조림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응. 아 이거 먹고 강제 싹 달아 놨으면. 벌써 가고 있는데? 쭈 아니야? 왜 그래? 쭈쭈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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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쭈 아니야? 왜 그래? 쭈쭈쭈쭈. 저기 있네. 저기 가고 있는. 뛰었고 있네. 그 새끼 잡아와. 왜 잡아와? 갔는데 다시 보면. 군대형한테 떼어. 다시 갔는데. 사실 어제부터 호떡 먹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맨날 맨날 먹고 싶은 게 항상 있어. 분명히 나보고. 감기 걸려서 오는데 어쩐지 입맛이 없더라니. 오늘 아침에 그립요거트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립요거트 먹은 줄 착각하잖아 나 깜짝 놀랐구만 이만한 그립요거트 통에다가 그래놓을 날 이만큼 부어서 먹다가 맛있는데? 하고 가서 다른 시어를 부어서 또 먹더만? 나 이제 세상 살다 살다 그립요거트를 위해서 합작당이 달린 사람 처음 왔네 식빵도 먹었어 맞아 여기다 깔아놓고 미리 먹을 대기하고 있더만 아침마다 그립요거트 먹는다고 그러길래 진짜 조금 먹는 줄 알았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아까 먹을 때 칼로리 살짝 봤어요 500칼로리 넘게 먹었더라고 그래 그립요거트를 누가 그만큼을 먹어 아주 잘 어울리시네요 아이쿠의 고소 아이쿠의 고소 아이쿠의 고소 아이쿠의 고소